안녕하세요 문화정조입니다 3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플랫폼 제안 요청서 였구요 2부는 플랫폼 제안서 였고 채택이 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입니다 목차로는 제안 공통 착수 분석 설계 구현 완료 과정을 거쳐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제안은 1번부터 15번까지 15 과정인데 2부에서 59 단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 단계 밖에 안되서 요거는 생략을 하고 2부 했던 플랫폼 제안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업무 일지 주간 업무 일지 월 운영 계획서 회의로 각종 이슈 리스트 보고 구분되어 있구요 착수를 시작하는데 우선은 8단계로 해서 키고프 브리핑과 WBS 작성 프로젝트 조직 작성 여러가지 프로세스가 되구요 분석은 일정표 작성부터 자료 요청 목록까지 되어 있고 설계는 각각의 리스트 작성과 화면 설계 스토리보드 메인 디자인 웹 스타일 가이드 엔티티 프로그램 상세 설계서 구현은 작업 진적도 테스트 시나리오 각 산출물들 완료는 테스트 계획서부터 프로젝트 보고서 샘플까지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일 일 업무 일지 개발 디자인 기획 플랫폼 개발사는 각 파트별로 일 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되도록 일일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고 양식은 플랫폼 발주사 고객사 양식에 맞춥니다 현장에서는 일일 보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이 작성해서 매일 같이 보고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시간을 잡아먹는 한마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일일 보고는 파트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책임자는 수시로 보고하든 주간으로 보고하든 기간이 길면 주간으로 보고하고 기간이 짧으면 일일 격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2 주간 업무 일지 개발 디자인 기획 주간 업무 일지는 일일 보고의 한 주간 통합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에 작업했던 업무 일지를 각 파트별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책임자들이 취합을 해서 한 주간 일일 보고가 취합이 돼서 이번 주 차주에 어떠한 업무가 진행되고 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간 업무 일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업무 일지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발조사에서 원하는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3 월 운영 계획서 개발 디자인 기획 한 달간의 작업 목록과 스케줄을 표로 작성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이 한눈에 보여지도록 정리합니다 일일 보고 주간 보고를 통해서 업무 진적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 표든 이렇게 표로 해서 작업 목록 리스트를 해놓고 일자별로 이렇게 위에 적어놔서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화살표로 이렇게 업무 진척들을 표시하면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출력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4 프로젝트 회의록 심플하고 서버 반영 요구사항 반영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회의록은 참석자, 배석자죠 날짜, 회의 내용 등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서버나 요구사항 등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꼭 플랫폼 고객사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의록은 수시회의든 정기회의든 꼭 작성자가 담당자를 두고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이슈화 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잘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5 소셜미디어 활용 리스크 프로파일 에서 플랫폼의 멀티성 확장성을 하면 그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발생되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어떠한 범위 어느정도까지 확장할거냐 멀티성을 어디까지 할거냐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방자하게 엔스크린 점체를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엔스크린이거든요 TV도 될 수 있고 스마트 TV도 될 수 있고 또 옛날 안드로이드 프로 부터 최근 누가 이런 버전별로 다 할건지 그 부분에 범위와 규모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공통 6 이슈 리스크 보고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프로젝트 관리와 랜드맥 상통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파트별 개발 사항과 고객사의 요청 사항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슈 사항 또 관리 이슈나 리스크에 대한 관리 대장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내부 외부 공유하고 함께 처리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슈 사항 리스크 보고 엑셀 파일로 많이 정리하는데요 다른 형태로 또 서로 공유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구요 근데 보고서 형태로 하게 되면 엑셀 파일도 편리하겠죠